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는 아웃바다로 다녔어.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가서 엄마랑 같이 사야 될 것 같아. 오우, 깜깜다. 엄청 조길래. 편하세요? 혜리야 뒤에 봐봐 예쁘다 내가 가르쳐줄게 얘는 파랑이 얘는 저울 안구 얘는 하얀 눈 그다음에 뭐지 저거 투명은 뭐냐면 어 갈색 투명 통 그다음에 오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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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라면 먹고 싶었는데 세트 없더라 두부 두부하고 이거 짜다고 어머 야 야 이거 되게 조금노래 짜래 이거 되게 고소해 이거 그랬어 젓갈인가 보다 엄청 고소해 나도 한번만 나 내장이라 그랬어 아니 이거 짤까봐 이거 너무 짠거 아냐? 아니 괜찮아 물 많이 마시지 먹어보자 먹어보자 짠 짠 아 몸 좋아했어 아 고마치고 하하하하 어떤 맛일 것 같아? 그니까 아 이렇게 먹고 와야 되는 건가? 오는 것부터 해보자 떨어져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다 됐어? 봐봐 봐봐 오 오 너무 와 나 잘 영상 찍돼 알지? 20년이 지나도 얘 잘 넘어지지 않았냐? 오야 그냥 괴돈으로 아니 저번에도 얘랑 압구정도 갔다가 사진 찍다가 엎어졌잖아 엎어졌어 우산 시작 가자 여기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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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어때? 주꾸미같은데? 어? 어 주꾸미같은 낙지다 큰 과제처럼 생겼어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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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? 맛있네 귀여워 맛있어? 응 뭐?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있나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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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예뻐 세례야 100월네 뭐지 아구 예뻐 맛있어? 아구 예뻐 세례야 100개야 이게 맛있겠다! 여기다 이거 좀 놔주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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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미니 잠깐 물어봐. 아빠 손 안 맞으면 안 돼요? 엄마, 걔 딱지 뜯던 손은? 이제 벗어도 돼. 티티티비 엄마는 쿡딱지로 잘 파고 네가 빠지면 네가 빠지면 티티티비가 있습니까? 우리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도 파란색 뭐가 있을까? 아, 나 알겠다! 뭐? 테린이? 대왕 비닐상을 대왕 파란 나비 파란색은 파란 나비 빨간색은 빨간 꽃 어, 그래, 그래. 나비가 꽃 냄새를 맡고 온 거야. 아, 빨간 꽃 나중에 바다 그리기 대화하자. 집에서. 울어도 상관없게. 울면 안 되지. 울면 안 돼. 근데 점수는 얻기. 어, 알았어. 이겟는 거 없고. 바이브에서 기분 좋은 팝을 재생할게요.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. 원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. 물감 더 하고 싶었단 말이야. 물감 더 하고 싶으면 엄마 물감 어떤 종이에다가 그려도 돼?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. 지금은 어차피 물감 텔이니까 된다고 할 수 있어. 엄마 물감 다른 종이에다가 기회를 해? 어, 다른 종이는 상관없지. 막상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. 엄마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다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해?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할수록 새해 시간이 가니까 더 안 될 기회가 더 오는 거야. 맞아.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. 꽃이가 어딨어? 이것만 봐도 웃음 나. 진짜? 뭐가 봤어? 응. 여기가 평범이야. 엎어 뿌이